2. 걱정 마시오.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망설임이 없도록 나무와 함께 베어 넘겨드리죠! 금방 저한테 더 이상한게 잘 어울리네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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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흠!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? 망설임이 없도록 히힛 으흑 배어냈어요 흠 흠 흠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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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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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으흑 으흑 글 흑 이 흑 이 영상은 드디어 제발 제작되었습니다. 어이없 이 영상은 네, 히힛 적 사살, 좋아 잘 됐다, 그치? 흠 다음번에는 만들 수 있겠죠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.. 관리자님? 그게.. 맞나요? 적확한 한압이었어 적확한 한압이었어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망설임이 없도록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 같네요 ㄷㄷ 히힛 히힛 적들이 이기고 있어 저 Jerome 탈퇴 탈퇴 다 탈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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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쨍그랑, 부위가 조각났어. 계속 해도 돼 기어코, 망설임이 없도록 승객이 딱궁 한번 먹였어 자막도 못하니까 반납이 참고해서 모양을 만나면 더 잊지 않나 기어코, 동이 되는 건 없이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. . . . . . 여러분에겐 망설임이 없도록 저들의 화만 돋은 것 같은데요? 짓 이겨버리겠어! 나의 손으로 잘라낼 수 있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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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렇게는 안했을 것 같은데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손으로 잘라낼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지 즉, 이 장은은 나의 손으로 잘라낼 수 있다면!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아? 거의 손방망인데? 숨에 화를 들일 때는 조심을 써야죠!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좋아! V 하나를 박살냈어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또한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? 또한 산재물이 되어라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마시지 산재물이 되어있는 생명 흰 빙 소모 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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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히힛 이 기세를 모아서 뚫어보자고 누군가를 뵈는 건 생각보다 희열이 느껴지는 일이었군요